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3만 7천 명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를 증가시켜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준 것이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은 3만 7천 명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 거의 전부 한 표를 빼고 거의 전부를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동별 투표소별 그리고 거소순상투표에 더해 준 것이 이번 사건의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7번 정도 선거 조작 세력들이 활용해왔던 상대방 표를 빼앗는 그런 일종의 조작값 방식 상대방 표를 사전투표 득표 수를 빼앗아 가지고 이동시키는 방법은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선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활용된 이 방식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아마 국힘당을 대패시키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담대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간이 크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헌법 개정선을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만 7천명을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과정을 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2024년 총선 뿐만 아니고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조작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자유인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추락하게 될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어제는 수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라고 표현했습니다. B부분을. 여기 B부분이 진짜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이고 진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진짜에다가 가짜를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가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언론에 공포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총선에서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넘어서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조작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따위 시시한 방법을 집어치우고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일명 여름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마음대로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그런 투표자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정도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a하고 b를 뺀 거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7,473표를 이번에 제조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표 가운데서 a, a 부분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b는 실제로 여름 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로 선거인 수 기준으로 15.43%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77,242명이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37,473표를 여러분들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77,000명에서 114,000명으로 올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결국 압도적인 대성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보시다시피 이것이 관내 사전과 거소를 합친 건데 관내 사전만 보시려면 이렇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만 본 것이 옆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7,473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동별로 더불당 후보에게만 분배를 해 주는 겁니다. 김태우 미래 국힘당 후보 이야기는 한 표도 주지 않고 모든 표를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도 아마 이렇게 간단 명료한 방법 그리고 승리가 확실한 방법을 이 양반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2024년 총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선거범죄집단에 의한 득표수 조작방법을 시운전한 겁니다. 한 번 처음으로 가동을 해본 겁니다. 가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대중들이나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용의주도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한치의 그런 거짓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교를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결과이기 때문에 실물위조투표지 투입과 관련된 부정선거 여름 점검으로 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핵심적인 여러분들 점검으로 해당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하는 마음 이걸 다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버린 겁니다. 과학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사실에 접근하는 것인데 그거를 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다 외면해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거듭 강조하지만 2024년도 총선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시는 겁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이 시운전을 새로 여러분들 도입한 최신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이번에 성공적으로 10월 11일 날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가동을 한 겁니다. 그 가동을 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득표수 데이터 선거 데이터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침묵하고 국힘당의 수뇌부도 모두 다 침묵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저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애통해 하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냥 선거 4기 세력들이 완전히 나라를 다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확보한 3만 7천 여러분들 473표는 아주 골고루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가짜가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이게 뻥튀기가 된 겁니다. 3만 7천 여표의 훔친 사전투표 투표자 사업가를 이용해 가지고 골고루 다 여러분들 이렇게 푸른색으로 조작된 득표수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발표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모두 다 선관위가 조작해서 집어넣어준 더해 준 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가짜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실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선관위의 여러분들 조작 득표수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에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의 절반이 바로 선거관리비원회가 확보한 3만 7천여 표 정도의 조작된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이용해 가지고 거소 순상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동에다가 이렇게 뿌려준 겁니다. 그리고 김태우는 표를 한 표도 여러분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해서 넣어준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완결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지만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선거가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들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얼마나 조작했는지 염창동에서는 얼마나 훔치고 가양일동에서는 얼마나 훔쳤는지 이런 부분을 밝혀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수는 이런 수학공식 아주 조악한 간단한 이런 규칙과 관계식을 사용해서 표를 이런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선거 데이터 외에 수학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허병기 교수님이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 교수를 지냈던 허병기 교수님이 이제 2020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일어났던 부정선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확률이 2억 6천분의 1이 발생했다. 2020년 4.15 총선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몇 경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아마 곧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조사한 내용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조작이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보다도 조작이 더욱 심합니다. 재미있는 분석 결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여러분들 만졌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의 그런 매화 같은 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된 득표수가 다 여러분들 발각이 될 수 있고 또 허병기 교수님처럼 이렇게 수학에 능숙하신 분들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단순하게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고 그래 더블당 후보에 당선을 좀 밀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전투표자 수를 기록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해 가지고 선거 사기 시력들이 원하는 것만큼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더블당 후보에게 모두 다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거소선상투표에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거하기 전에 이미 압성을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기획 시나리오대로 그냥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하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당이 지배하는 사실상의 체제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노예 신분으로 전략한다는 그 문제의 심각성보다도 본인들의 타임 이전이나 이후에 안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에 더 관심을 그렇게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을까 그런 애쓰감을 가집니다마는 그러나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지금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진환님께서 이게 나라입니까 하지만 사실 저는 나라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끝이 났고 그냥 남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조선 사람들은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선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그냥 구분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런 체제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유부단한 대통령과 그 다음에 비급한 제도권 정치인들 그런 하에서는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결국은 국민들이 지향하는 건데 그거는 또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일어나는 그런 선거 사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시각적 자료를 가지고 보면 지금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압약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이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그렇게 득표수를 만들어서 성부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문제는 그거는 뭐 이제 벌써 다 끝난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알지만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엄청난 그런 피해를 지불하겠지만 그걸 깔아뭉개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한 겁니다.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굳게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하기도 보통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굳게 침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세한 내역을 보시려면 왜 그 사람들이 아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여러분들 이 하단에 있는 수평축은 개표가 진행된 10시 24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시 24분부터 개표가 종료된 여러분들 12시 42분까지 여러분들 이 시간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 후보의 득표수 변화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10시 24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얼추 11시 한 20분 내외 25분 내외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종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처음에는 사전투표만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당일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푸른색 어마어마한 표의 격차를 냅니다. 이걸 다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별로. 이게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자료입니다. 시간이 가서 나중에 이제 당일투표함을 까니까 거의 접전 엎치락뒤치락이 되는 거죠. 밑이 시간입니다. 개표가 시작된 10시 24분부터 개표가 종료된 12시 42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몇만 표 정도 되는 것을 투표지 분류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투표지 분류기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전자투표기준 그다음에 qr코드를 도입하고 이러면서 간단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국가를 접수하는 일당 지배체제를 경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뽑았던 이런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했을 것인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과. 그러니까 뭐 이번에 하마스를 보더라도 과자의 무고한 시민들이 결국 다수가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하마스가 정치 권력을 크게 여러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거의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10시 24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11시 이게 몇 분입니까. 11시 25분까지는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10시 24분부터 11시 10분까지는 이게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11시 10분까지는 10시 25분까지는 사전투표함하고 당일투표함이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당일투표함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철판을 깔지 않으면 이 그래프만 여러분 보더라도 이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선관이 내부에 압약하는 그런 소위 선거 조작범들이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하게 여러분들 다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후반부에는 당일투표함.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투표함을 깔 때마다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가 접전 엎치락뒤치락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대한민국은 다 여러분들 양심도 죽었고 그냥 오로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합법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30년 검사생활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는 거죠. 이걸 김기현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재임과 퇴임 이후에 안전과 그리고 본인들의 정치적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거의 나는 나라를 팔아먹은 거라고 봅니다. 나라를 선거 사계시력들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식들하고 그냥 더불당 1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좌파 연구직권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7년 대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개헌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탄핵을 하려고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셰오 변기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서 확실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마치 고무줄처럼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를 다 선거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당시는 이재명 씨나 그런 사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결국 윤석열 씨와 함께 기대를 걸고 표를 줬는데 이걸 다 덮은 거죠. 결국은 본인의 재임과 재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에 국민들이 노예상태에 들어간 것을 트레이드한 겁니다.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린 365k 님이 내년 총선을 지면 윤통이 끝장납니다. 내년 총선 대피합니다. 이 방송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 과학하는 마음을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냥 무속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속인 사고를 가지면 지금 빌 겁니다. 총선을 이겨주십시오. 200석을 주십시오. 이렇게 빌 겁니다. 고대인과 근현대인의 차이라는 것은 과학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과학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뭡니까 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가 서울 법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깡걸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나라가 좌파 장기 집권의 수령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 애통이하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개함이 됐을 때 더불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하고 사전과 당일에 함께 여러분들 혼합개표가 됐을 때 사전투표가 여러분 개함이 되는 부분에 압도적인 승리한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당일 투표가 개함이 될 때 엎치락뒤치락하는 걸 보시게 되면 이런 것을 주더라도 이준석은 절대 부정성 없다고 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본래 자기 이익에 민감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통이 큰일 난다.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건 가정문이지 않습니까. 100%이라면 패배합니다. 그것도 대패할 겁니다. 윤석열의 인기를 단축시켜야겠다 생각하면 개헌성까지 무너뜨릴 만큼 조작을 할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몇 명을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모든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아침부터 좀 죄송한 이야기인던만은 이게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소위 퇴임 이후에 은퇴 이후에 노후는 망가질 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겠죠. 여러분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하고 나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엊그제 여러분들 kbs을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네 아침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일리에서 도착한 조선일보 특파원이 그걸 썼더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체념하는 겁니다. 그냥 그 체제로 순응해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겠죠. 똑같은 상황이 베네수엘라인들이 체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반도체를 만들고 대외교육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선거안의 이름을 제대로 못 지켜 가지고 나라가 나락을 빠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런 선거 자료도 보지만 딱 여기 누적해 표수를 보게 되면 여기 11시 26분이면 모든 사전투표가 종결됩니다. 11시 6분 누적해 표수 11만 4715표 이때가 바로 사전선거수 도달한 시절입니다. 11시 6분 이후에는 사전투표함이 개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어제 밤새에 제야에 계시는 k분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시간별 누적 여러분들 득표수를 보게 되면 여기서 11만 4천표 정도에 여러분들 뭐가 끝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가 끝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기 전에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함될 때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함께 여러분 개함이 될 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했는지가 백일화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탈취한 것이 너무나 명료하게 시각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윤 대통령은 결코 본인의 안의를 위해 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 부정 세력의 여러분들 그런 지배하에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본인이 용인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마 그것은 윤 대통령이 평가를 받을 겁니다. 물론 본인이 평가받더라도 퇴임해 가지고 이쁜 일은 마누라하고 같이 잘 살겠죠 돈이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여러분들 모신다든지 이런 게 별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공직에 앉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 수탈할 것인가. 국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빼먹을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한 큐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처럼 이렇게 큰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각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선거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에서 대규모의 조작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국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지는 2024년 총선에서는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그런 조작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아마 선거 사기시력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조작 규모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윤석열을 비롯한 제도권 정치인들은 일체 언급할 수 없고 이미 우리와 한배를 탄 언론들은 사실을 보도할 리가 없고 대다수의 여러분들 국민들은 대지하고 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누구를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그냥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간별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최준구님이 작성을 하신 건데 저희들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동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35%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저는 한 34%를 보고 약 35%입니다. 그중에 절반은 민주당 후보를 올려주고 절반은 내린 겁니다.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여기 가양 1동부터 하곡 6동까지 사전투표 득표율은 압도적입니다. 이런 것은 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를 올려주고 내려주는 이게 이제 조작가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이 방식이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넘겨준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다 알지만 결국은 본인의 이익과 안이 때문에 결국 덮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대학을 대부분 여러분들 졸업한 사람이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걸 이런 보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한 것은 여덟 번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이거를 막을 거는 의지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65.48% 더블당 30.54%가 여러분들 국민의 힘입니다. 모든 동해에서 이렇게 격차가 난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투표장을 가서 뭡니까 악을 쓰다로 관계없는 겁니다. 다 전산조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가장 화끈한 조작을 한 그렇게 사의로 총선도 심하냐 여기 밑에 여러분 보시는 것은 그 당시도 여러분들 눈길을 모았던 서울 인천 경기의 더블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63대 36 63대 36 63대 36입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65대 30으로 만든 겁니다. 완전히 노예가 된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윤석열을 포함한 제도권 정치인들은 일제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블당 지배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자 이런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조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4.15 총선에서는 상대방 득표수를 빼앗았고 주로 그때도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가지고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요 방법 주요 방법은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바로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줘버린 것. 그래서 역대 최악의 역대 최고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침묵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덟 번씩이나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언론을 보게 되면 다음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당신들이 선택한 거니까 당신이 책임지라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수구 보궐선거에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확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구 보궐선거에 동별로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득표율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예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태극기님이 과연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모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장을 찾든 안 찾든 간에 그냥 전산을 돌려가지고 그냥 표를 막 만들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선에 대비한 대비를 아주 확실히 한 거죠.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 미친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대칭에 특히 2020년도 강수구청장 선거는 후보가 두 사람만 나왔기 때문에 동별로 도덕질한 표하고 그다음에 도덕질당한 표와 똑같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도 윤석열이 모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값이 마이너스 5.8 플러스 5.8이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1.6%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는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6%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로 이동시킨 거죠. 그런 관점에서 2023년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약 35%를 이동시킨 거죠. 35% 34.7%입니까 35% 이동시켰습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심하게 조작을 했고 2020년도 4.15 총선의 25% 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조작을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신 케이님이 보내주신 걸 보면 통계적 변칙 선거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것을 판별하는데 이런 데이터도 한번 참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6년 총선에는 조작이 없었으니까 푸른색 그래프하고 붉은색 그래프가 교차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17년에는 대선에선 조작을 했죠. 지방선거도 조작을 했죠. 총선은 좀 많이 조작을 했죠. 대선도 조작을 했죠. 6월 시도지사도 조작을 했죠. 기초비례의원도 조작을 했죠. 아마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는 포함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화끈하게 조작한 거죠. 2024년 3년도 강수구 보궐선거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참 나라가 이렇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다 포기하고 또 그냥 다른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여름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부정 문제를 이게 전모가 다 드러나는 것이 2022년도 11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써 가지고 지난 6월까지 완간한 것이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더 내려고 했는데 사정상 다섯 권을 냈습니다. 다섯 권으로 충분하니까 이 책 가운데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다룬 겁니다. 4권이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난해의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매해 주시고 난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낱낱이 공개한 책이 나오더라도 선관위는 일체의 대응을 안 하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한 것은 본인들이 한 거죠. 한 거니까 이제 입을 다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공병호 tv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보기 드물게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 한국인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두터운 책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그렇게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또 주제를 바꾸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결국은 이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2024년 또 총선에서 재연될 때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그래서 대비책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를 선관위만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그러니까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사전투표를 이번에 했다. 200명이 했다는 것은 다 여러분 뭡니까 선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투표는 당일투표소에 가게 되면 철을 한 당일투표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물로 된 사전투표 명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상으로 존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린트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다 위변조해 가지고 이게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한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선관이 함께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런 것을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197세도 있고 파주시 어릴 여러분들 변호인들이 원고적 변호인들이 요구하니까 153세도 있고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입니다. 157세도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100세도 있고 197세도 있고 여러분들 1번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197세부터 112세까지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에 들어있는 그런 선거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파주시 어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가 찬 거죠. 197세 116세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그냥 선관이 마음대로 뭡니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선관위 고유의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는 사전투표인 선거인 명부입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권자들의 현황과 주민등록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 부정선거를 위한 조작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함을 그게 이번에 여러분들의 힘을 발휘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의 가장 의미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해 가지고 선관위의 소위 부정선거 세력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짜 투표자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결과라는 것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언론은 뭐가 민심이 없었고 뭐가 공천이 없었고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가짜 투표자수를 만들고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 파주선거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만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만큼. 이걸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가지고 위 변조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 37,473표를 이번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 가지고 선거인 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늘어난가.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4만 1,635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한 구에서 관내 사전을 한 사람들이 4만 1,635명이나 늘어나냐 이야기야. 마음껏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껏. 그래 이 가운데서 3만 7,473표를 동원해 가지고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어떻고 무슨 대선이 어떻고 다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당을 쇄신하고 100번 쇄신해봐라 이야기죠. 선거를 못 바꾸면 100번을 너희가 쇄신해봐야 그냥 늘 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당해 가지고 건배지를 빼앗기는 것은 별로 억울하지 않은데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사전투표제도를 고치지 않고 국힘당을 당을 쇄신하고 무슨 혁신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공천을 누가 하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가득 지면을 메우고 있으니까 참 딱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다 거짓과 윗선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이게 딱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제야에 계신 k분이 아주 귀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행정부진 행안부 행정안정부가 주민등록통합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등록통합시스템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자 여러분들 그런 투표 목록을 갖고 있는 거죠. 임명 목록을요. 그걸 조사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강서구를 대상으로 내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강서구 행정안정부 주민등록 18세 이상 인구 대비 선거인수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가양부터 쉬게 되면 이게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행정안정부에 등록된 사람들보다 선거에 참여한 수가 많은 지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등록이 더 많은 겁니다. 가양일동에 행정안정부 여러분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만 1천 명인데 선관위의 선거인수에는 2만 8천 명입니다. 그게 가로라는 이야기는 모두 다 행안부 자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개 동에서 행안부 여러분들에 등록되어 있는 동별 인구수보다도 선거인수가 더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가양이동 같은 경우는 행정안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수가 1만 2천 7백 81명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선거인수가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1만 3천 5백 80명 790명이 선거인수가 많은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양제 3동도 그렇고 등촌 2동도 그렇고 등촌 3동 발산 1동 노란색 한 부분은 다 주민등록 등록되어 있는 인구보다 선거참여인구가 많은 지역이 무려 11개 동 6천 78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 등록 인구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약 360명이 여러분들 오버하는 겁니다. 형제 등록되어 있는 수가 360명이 더 많네요. 이걸 분석한 제야에 계시는 k분의 이야기가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이번 선거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3만 7천 472명 원래는 3만 473표입니다. 그런데 2022년 또 관외 사전투표가 3만 1431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는 관외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추가 선거인수 행안부 자료보다도 선거인수가 많은 것이 6,788표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대략 3만 8,219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없는데 관외 사전투표를 다 끌어다 쓴 것 같다는 이야기. 그게 무려 3만 1431표입니다. 거기다가 행안부 자료에 비해 가지고 선거인수가 많은 그 총수가 6,788표라는 거죠. 그걸 더해 쓴 겁니다. 2022년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모두 더블당 사전투표 수에 분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게 3만 1431표입니다. 2023년 9월 강서구 주민등록 인구의 가상선거인수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야 전문가는 숫자 분석을 통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3만 7,473표라고 여러분들 추정을 했고 제야 케이님은 행안부 자료보다 선거인수가 많은 것이 6,788표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 2022년에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3만 1431표인데 그게 보궐선거에는 전혀 없는데 그걸 끌어다가 표를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추정이 3만 8,219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여러분 결론은 뭔가 하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하면 얼마든지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든지 더블당 함께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여러분들 치러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이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실행해 옮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계산한 다음에 넉넉하게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모두 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게 되면 2024년 총선을 압승할 수 있을 겁니다. 국힘당은 대표를 할 것이고 사전투표의 전산조작과 같은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직시위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채 2024년 총선을 맞지 않으면 그러면 국힘당은 대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이름을 잃을 정도의 그런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조작을 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특정 세력이 다 장악한 겁니다. 그렇게가 국민들이 꼼짝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분탕을 칩니까 분탕을 치면 누가 분탕을 칩니까 내가 방송한다고 하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어느 사람이 분탕을 칩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대안은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대안이 되겠죠. 국민들이 침구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고발하면 뭐합니까 검찰이 다 한통송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6월 1일에 사용됐던 선거에서 관외의 사전투표가 이런 보궐선거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끌어다 쓴 겁니다. 3만 1,431표 그리고 선거인수보다 등록인구보다도 선거인수와 더 많게 6,788표를 확보한 겁니다. 두 개를 합쳐 가지고 3만 8,219표를 만들어낸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약회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유튜브 방송들은 또 다른 주제를 다루니까 제가 이 일이 참 어렵지만 실상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은 국민들이 아는 거지만 실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서 3만 7,473표를 만들고 그거는 제약 전문가 추정치고 제약회의님은 3만 8,219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정확도가 제약 전문가 조직의 정확도가 높겠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확보한 다음에 모든 표를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배분해 준 겁니다. 그게 이번 선거의 핵심이고 큰 상황 변화가 없으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도 4월 총선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선거구마다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그런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한 표도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가짜로 확보한 모든 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것. 그렇게 선거를 장악할 겁니다. 심영 시인님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좌파가 장악했으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 윤석열 대통령의 살신성인 멸사봉공 이런 게 꼭 필요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멸사봉공 살신성인이란 것이 본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의 제가 볼 때는 안위를 보장받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한동훈이 모른다. 있을 수가 없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모른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극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신성인 멸사봉공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도 잘하고 똑똑하게 생겨서 이렇게 하지만 내 눈에는 뭡니까? 다 그냥 위선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근본을 여러분들 그냥 숨기고 그냥 뭐죠 재기발랄하게 이야기한다. 그게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역할. 그런 것을 못하고 말을 참 잘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열강할 일입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열강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우리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소위 제도권 정치인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더블당 사람들은 부정선거의 수혜자니까 일종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제외하고 기사 회생하듯이 권력을 이렇게 되찾는 데 성공한 국민의 힘이 결국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인들이 선거 사기범들의 뜻에 완전히 갇힌 것 같아요. 이런 뜻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못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선거 사기하고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이런 각성을 해가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낮게 보는 거예요. 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희망 고문처럼 국민의 힘이 완전히 선거 사기범들이 쳐놓은 그냥 올감에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그래 찍소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더 이상 올라갈 그런 때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멸사봉공 살신성인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는 유대의 젊은 그렇게 아주 씩씩한 여러분들 그런 병사보다도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통령 수준이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 이런 병사들 눈초리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눈초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저항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준비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선거 사기범의 뜻에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올가미를 그 가운데 이만희 위원이라든지 이런 몇 분들이 몸부림을 치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정치인 가운데 비교적 짧은 논평을 많이 하고 또 비교적 여러분들 강직한 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 대구광역시 시장을 있는 홍준표 여러분들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을 딱 보면 내가 홍준표 시장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좀 자주 다루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면 제도권 정치인 국힘당이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도권 정치인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제도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제도개혁에 이루질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제도개혁에 이루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일당 지배 체제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그냥 좌파 장기 집권 여름 체제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그냥 본인이 제가 보는 겁니다. 그 홍준표 의원이 논평을 보면서 선거가 끝났을 때 이러면 홍준표 의원의 논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 보선의 역대급 참편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혀 이런 뭡니까. 이번에 그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낸 사전투표 득표 조작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홍준표 씨가 갖고 있는 정신으로 한계고 그냥 홍준표 씨가 이 정도의 여러분들 견해를 필요가 하는 것은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정 쇄신이 시급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물론 홍준표 여러분들 시장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뭐 사심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는 계속해서 이런 정치를 해야 되고 저는 뭐 정치 따위는 전혀 생각 안 하니까 그 정치판에 이런 그 뭐죠 썩은 여러분들 구중물 같은 건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드리는 공병원이라는 사람은 유튜브로서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론을 펼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뭐 하고 뭐 장관을 한번 해먹고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이게 말도 굽히고 뭐 행동도 굽히겠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냥 그냥 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죠. 너한테 내가 조하려야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홍준표 씨의 여러분 정치평론이라 이런 것을 공병호 tv가 자주 소개하고 비교적 여러분들 예리한 그런 논평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홍준표 시장이 이번 강서 보순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수준입니다. 당정 쇄신 수도권 민심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도권 정치인들 범죄를 행한 더불당 의원들은 제외하면 국힘당 의원은 과학하는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을 다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진실을 다 여러분들 다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초등학생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일어났는데 당정 쇄신이 어떻고 여러분들 민심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홍준표 의원조차도 그러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도표를 보면서도 아무도 뭡니까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과학적 발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워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법과 이 불의와 이 거짓이 여러분들 뭡니까 차고 넘치는 상황 속에서 나라의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정상적인 궤도로 밟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법을 보면서도 이런 불법을 보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무는 것은 그거는 그냥 나라로서 뭡니까 공동적으로는 거의 맛이 같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도 당정 쇄신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도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을 개인적으로 무슨 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홍준표 의자 이 시장의 시각을 보게 되면 그냥 이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뭐죠 올감에 걸려든 겁니다. 그냥 여러분 좁게는 선거 사기 세력들의 뭐죠 그냥 노예가 된 거고 그리고 넓게는 더불당의 뭡니까 수하의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여러분들 대해서 살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을 누구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을 누구도 뭡니까 고백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은 과학인데 아무도 직시 안 하려고 합니다. 당정 쇄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당정 쇄신 없이 총선 돌파가 되겠습니까 선거제도 계획 없이는 총선 돌파가 안 되고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아무리 올감이 속에서 노력하더라도 대패할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여러분들 홍준표 씨조차도 전혀 직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암담한 겁니다. 사실을 뭡니까 깔아뭉개는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진실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지금 이 당정 쇄신 내가 여러분들 총선에 이깁니까 솔직히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 방송을 보시다시피 그냥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 표를 왕창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예약이 안 한 겁니다. 그 비용을 한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타임라인을 따라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비루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서 살면 안 되죠. 보선 참편은 전적으로 당이 잘못한 겁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한 겁니다. 너무너무 썩어버린 겁니다. 수습할 수 없을믄 썩은 겁니다. 나라가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장악이 돼가지고 여덟 번째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여덟 번째 선거는 역사상 최고치의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역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감행해가지고 아니 유치원도 뭡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게 왜 이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 거를 대한민국의 어느 국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사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겁니다. 지금 지도부는 퇴생의 한계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도장 들고 나르시아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정권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입니다. 정권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인데 이미 대표한 겁니다. 국힘당은. 언론들이 이런 며칠 지나면 무슨 공천이 어떻고 당세신이 어떻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그다음에 무슨 사무총장이 누가 되고 다 뭡니까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신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문제가 왜 발생했지 실상이 어떻지 우리가 어떻게 패배했지 어떻게 된 거야 다 가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다 나오는데 홍준표 이런 시장이 고대법대를 나오고 난리던 검사였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모든 투표소에서 모든 동해 다스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4.15 총선 보다 더 심하게 이런들 그냥 조작을 했는데 이게 정상이냐 말이야 너희들이 볼 때 당일 투표는 이렇게 접전인데 어떻게 사전투표는 그냥 뭡니까 수평선이 두 개가 생기냐 이야기죠.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에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그냥 몇 표까지 도덕질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3만 7473표를 훔쳐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멈게 헬리콥터에 싣고 가 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넘겨줘 가지고 아예 작심하고 여러분들 선거를 도덕질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15.43%인데 사전투표에서 그걸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22.96%라고 여러분들 올린 다음에 그렇게 삭부한 3만 7473표를 모두 다 더블음주당 함께 다 줬는데 어떻게 대표를 안 하겠냐 똑같은 짓이 2024년도 총선에서 일어날 건데 뭐라고 당정 셋이 나라고 민심이 어떻고 아유 홍준표 씨도 참 아무도 본질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사실을 볼 려야 안 하고 나라가 여러분들 망해가는데 아무도 사실을 도덕놈들이 와 가지고 선거를 다 도덕질해 갔는데 하마스가 이런 침략을 해 가지고 다 가져갔는데 아무도 뭡니까 하마스 탓은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음식 먹고 여러분들 식중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찬 거죠 나라가 망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강골이고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정도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역위원도 아니고 광역시장에 나이도 상당히 됐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정치하려면 선관이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음 아파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수준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신문 보시기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무도 사실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침략해 가지고 여덟 번째 뭡니까 국가 권력을 도독질하고 이번에는 화끈하게 이런 도독질을 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 시운전을 해본 거 아닙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위조 사전 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왕창 여러분들 뭐죠 더블당하게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무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너희는 그냥 조선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뭐라고 당정세신이 뭐라고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당정세신 하면 이긴다고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당정세신 하면 이겨의 홍준표 이게 당정세신 하면 이기는 거야 3만 7473표를 당신 고대법 때 나왔잖아 사법고시 그 어려운 사법고시 하고 검살로 어마어마하게 날렸잖아 3만 7473표를 도독질을 해 가지고 그걸 헬리콥터를 타고 가 가지고 동별로 다 더블당 징조냐한테 다 넘겨줬는데 뭐 당정세신 하면 이기고 민심이 어떻다고 징글징글합니다 김정은이도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손견지명님께서 공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대로 나라를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까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제도권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힘을 합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다음에 고생할 때 되면 공 박사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사심이 없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여러분들 유튜브를 지금 하지만 제가 작가로서도 여러분들 활동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글을 쓰고 이러면서 소위 나라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한 30년 정도 된 겁니다 국가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젊은 날에 재단법인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어디로 가는지 그냥 보여요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가 그렇게 방향을 가는데 이번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렇게 알기 때문에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를 생각하셔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본인의 앞날이라든지 아이들의 앞날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주제를 한번 바꾸어가지고 국가가 완전히 그냥 집단 체면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정치인만 여러분들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좀 견제 기능을 해야 될 그런 언론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며칠 사이에 언론계라든지 정치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해결 의지가 전혀 없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총선에 완전히 대패를 하겠구나 개헌성까지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다음은 탄핵으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대기자로 있는 김순득 칼럼을 보게 되면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지금처럼 지지층만 보다가는 민심을 놓친 것이다 이걸 저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선 성패는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 추든 거린다 그냥 어문 소리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들 다 하는 겁니다 왜 진실을 피해야 되니까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부정선거가 선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피해야 되니까 김순덕 대기자도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뭐 지면 채워가지고 그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 심판론 대 그야 심판론 맞붙다 다 여러분들 굴한 겁니다 가짜 다 엉터리 들인 겁니다 그냥 그걸 안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 그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선거 사기 사전투표 조작 이런 이야기는 일치 안 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러니 그러면 지면을 채우려면 어문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그러니까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 고생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언론인들도 본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당의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 역시 기대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자기 보신과 궁천 낙전에 매몰돼 시간을 보내면 강숙의 악몽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이게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의 결론입니다 수준이 많이 낮아졌죠 요즘에 언론들의 수준이 이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내가 내 정신이 아니면 내가 틀릴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내 정신이 온전하잖아요 3만 7천표를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가운데 한 명도 여러분들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니까 사슬이든 여러분 칼럼이든 간에 모든 게 뭡니까 다 엉터리가 뭡니까 그냥 완전히 뭐죠 잡탕인 때가 나오는 겁니다 글은 써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동아일보 반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으로는 총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 대 민주당 구도면 지휘율 30부대가 득표율이다 미봉 대신에 쓴소리 민심 전달해 여당 역할을 살려야 된다 와 문제는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뭐 많이는 놀라지 않고 참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 원인을 밝혀가지고 대안을 찾아서 빨리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물건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든 간에 문제 해결형이 익숙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 삶을 살면서도 재정적인 문제나 취업이나 학업이나 간에 모든 문제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게 되면 원인 분석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하나씩 해결하지 않습니까 원인은 여러분들 갑인데 원인을 먼저 병으로 여기게 되면 그 개인이 망하거나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원인은 a인데 아무도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론도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일당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장기 집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설마요 아니 이미 지금 지배당한 겁니다 대통령이 꼼짝할 수 없을 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권력 추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검찰이나 이런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살 거 아닙니까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는 건지 뭐가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더블당 쪽에 줄 서겠죠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동문소답이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조선 오늘 사슬입니다 혹시 했지만 역시로 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선거 참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실망한 수도권 2030과 중도층이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도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좀 주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하고 안목이 생기니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개인들은 자질이 있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비겁함이 일상이 되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 일상이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문화일보조차도 그렇습니다 대표 원내대표 총장 모두 영남 민심과 더 멀어진 여당 선거 패배의 본질은 이게 아닌데 아무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자는 겁니다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이미 일어나버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누구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끔찍한 여러분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 안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이란 비행기 자체가 완전히 하이제킹을 당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국민들은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가 당한 겁니다 세금 올리면 그냥 세금 올린 대로 받쳐야 되고 그냥 뭡니까 억울한 짓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대졸자들이 많은데 그냥 과학하는 여러분들 생각이 없어진 겁니다 과학이 실종이 된 겁니다 과학이고 내버리고 그냥 그냥 민심 촉입니다 촉 우리가 그렇게 해서 패배한 것 같다 그렇게 믿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게 전부가 돼버린 겁니다 당정 쇄신이 안 돼가 여러분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몰고 가는 겁니다 과학이 실종돼버린 사회인 겁니다 과학이 실종이 됐다는 일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고대인이 됐다는 겁니다 고대인 그래서 난 천상 조선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정권을 빼앗기는 것은 조선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선사람이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과학주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이런 것이 일어난 건지를 여러분들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아무도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 분석해 가지고 3만 7,473표를 만들어 투입한 것이 과학주로 완전히 검증된 데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뭡니까 당정 쇄신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민심 위반이 어떻고 중도층 이탈이 어떻고 이런 헛소리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동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민주당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65.48 대 30.54 이게 완전히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뭐 40몇 대 40몇인데 이런 게 나와도 과학적으로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민심 촉촉 정말 참 그런데 문제는 과학을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쳐박더라도 피해가 없으면 좋은데 국민이 여러분들 노예가 되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이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들고 일어나가지 여러분들 까부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이게 과학이잖아요 과학 이게 과학 너희들 공부를 어디서 했노 이게 과학이잖아 과학 이게 과학이잖아 과학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해보니까 이 시기 망측한 이런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완전히 뭐죠 더블당이 포회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친구는 2020년 4.15 총선이지만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조작규모가 아침부터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데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변질이 된 겁니다 언론들이 전혀 뭐죠 아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언론은 그렇게 뭐죠 그렇게 그냥 할 필요는 없는데 집단 체면에 완전히 나라가 그냥 빠진 상태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아주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윤 대통령의 책임이 커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다음에 역사적 판단을 받겠지만 그때가 되면 뭐 나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라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그런 이 엄청난 범죄를 대통령이 그렇게 그냥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굳세게 침묵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엄청난 범죄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그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왜 그토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외면하는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대통령이 선거 관리의 좀 중립성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조차도 한마디도 발신하지 않는가 그냥 지나치게 비난을 하게 되면 저도 피곤하고 그분도 그냥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가 진교훈이 68.1% 김태호가 31.7%입니다 당일 투표가 44.8%고 43.6%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조작이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진교훈 씨가 부정승을 안 했더라도 사전투표에 부정승을 안 했더라도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승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투표에 대규모 조작이 있었던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결과는 어떤 경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선거처럼 투표자들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 참가자로 구성된 표본집단을 추출하고 그리고 4박 5일 이후에 당일 투표 참가자들로 구성된 표본집단을 추출하면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그나 비슷하다 그것이 이른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고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여론조사의 토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성찰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님 외에는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저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것이 너무나 확연한 건데 학교에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나 떠들고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면 그냥 같이 사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식자층들의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서울법대 7과학번입니다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020년 4.15 총선에 수많은 고소고발권이 여러분들 검찰로 답지할 때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다 오랫동안 알고 있은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굳세게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요구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 것을 촉구할 여러분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것만큼이면 대통령이라면 소중한 그런 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가 공격을 당했는데 네탄니아우가 하마스와 여러분들 키부츠를 침략해 가지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는데 네탄니아우라는 이스라엘 여러분들 총리가 입을 다문다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하마스의 공격을 당하고서도 이스라엘 총리가 입을 다무는 것과 꼭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양순해 가지고 아니면 뭐죠 너무나 어리서운지 모르지만 그런 대통령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신기하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행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뭐 최강진을 보고 껴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게 사실인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그렇게 굳세게 그냥 입을 다무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 행동은 인센티브가 작동합니다 뭔가 본인한테 남는 이익과 그다음에 치료가 될 비용을 항상 사람들은 견주어 가지고 행동하고 때로는 지사적 인간들은 지사적 인간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해라든지 본인의 손해 같은 관계없이 목숨을 던집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중산층 출신입니다 계산에 밝고 사람 좋고 술 잘 마시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에도 이런 친구가 있고 우파에도 친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남기 때문에 본인의 안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국가적 책무를 본인이 다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뭐 여기 여러분들 댓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는 괜찮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손절매를 했습니다 저분은 다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가서 면담하더라도 다룰 이거는 여러분들 다루려면 벌써 다뤘을 겁니다 다룰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kbs 대구 총국장을 지냈던 한 분이 아주 재미나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kbs가 아니고 이지석 rotc20기에 계시는 rotc20기가 되면 지금 70대 분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께서 직접 관접을 보내는 시그널들이 국민의 판단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3구 대선 때 후보자로 사전선거를 촉구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빼앗겼습니다 그게 도둑놈들 2근과 3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는 대통령인 분이 솔선수부마에 사전선거하는 모습을 온 매스컴에 뿌렸습니다 세번째 친구인 석동연 변호사가 4.15 총선 관련 선거무여소송 재판장에 가보니 부정선거에 증거가 없더라는 거짓말을 한 뒤에 그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했습니다 네번째 사법부가 공직선거법을 깔고 뭉개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견제고 한 번 날리지 않고 감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지석 rotec 20기분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럼 이분은 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굳건하게 굳세게 침묵을 유지하는가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는 이 길 가운데서 2, 3번을 제외하고 4번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급을 먹고 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도 쉽게 탄핵당하고 심지어 추억까지 당하는 것을 본 당신은 화들짝 놀란 듯합니다 아 죄 없는 나도 얼마든지 탄핵당하고 아내와 같이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저는 뭐 그냥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는 2027년도 대선이 끝나게 되면 두 분이 다 감옥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악담이 아니고 그걸 진짜 걱정합니다 부인은 확실히 감옥을 갈 거고 대통령도 여러분 예외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악담이 아니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좌익들은 낳아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위대하신 이재명 여러분들 뭐죠? 예 총수를 예 그렇게 괴롭힙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본인들은 엄청나게 기분 나빠할 겁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자라가 하나도 없구나 한 번 배신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배신한다는 것을 검사생활을 27년 동안 수없이 보아왔을 테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인간도 믿을 수 없는 노도지겠죠 국민의힘 잔당하고 있는 탄핵바 잔당들이 어제는 나를 도와 박근혜 등에 칼을 꽂았지만 내일은 이재명을 도와 내 등에 한글 칼을 꽂을 것 같다 2017년 대선이 좌익들 이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추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감옥에 갈 상황이 되면 윤석열 주변의 여러분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원래 우익들은 여러분들 비급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뺑소니를 될 겁니다 이제명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부정을 덮든 선거부정을 덮지 않든 간에 윤 대통령이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좌익들은 어차피 여러분 선거부정을 까발기지 않으면 2027년 총선 대승 2027년 여러분들 대선 대승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차지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벗어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쳐넣을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제가 거듭 이야기 하지만 없는 죄는 잘 만들고 있는 죄는 여러분들 빵처럼 부풀리는 겁니다 이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세 번째 선거부정은 알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기는 겁이 난다 부정선거를 수사한 적시 붉은 무리들이 날 다녀갈 것 같다 나는 외교나 하고 경제나 챙기다 대임하면 중앙선거관리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하면 좋겠다 절대 여러분들 이런 안일함을 갖고 있으면 본인은 그대로 당하겠죠 좌파나 좌익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거짓과 윗선과 조작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순간제로는 뭡니까 그냥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국민들이 힘이 돼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을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감옥을 갈 때 여러분 국민들이 지지하고 뭡니까 거리를 메우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어이 꼴 좋네 해외 순당이나 다니고 뭐죠 국민들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그냥 덥더만은 그래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절대 악담이 아닙니다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등을 돌린 거죠 그냥 여러분들 그래도 이재명이보다 나으니까 더블당보다 나으니까 그냥 뭐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여러분들 제정신 박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양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왜 대통령이 된 거야 나라가 이렇게 가면 골로 갈 거 아니야 자식들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수십 년 차지할 건데 저 인간은 아무 생각이 없냐 우리는 자식들이 있는데 저 인간은 자식도 없냐 자식들 생각 안 하냐 자식들 생각하지 않더라고 대통령이 됐으면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신 성인 멸사봉공입니다 대통령이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겠죠 남자다움이란 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만큼 여러분들 절박한 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저녁에 산책을 할 때마다 늘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합니다 어렵게 만든 나라니까 우리가 좀 교만하고 좀 이렇게 방자했지만 나라가 악의 여러분들 수렁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좀 도와주시라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 대열에 들어서 있고 그렇게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신념이 있어야 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불쌍한 국민들을 생각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민족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옳은 일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다시 되찾는 데는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수백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력을 교체할 겁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베네수엘아 사람들이 국가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수준으로 들어가더라도 나라를 못 바꾸는 겁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이분이 이지석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조작을 수사한다고 탄핵을 하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수사를 하든 안 하든 탄핵은 붉은 무리들의 지상과제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핵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가 오기 전에 선거 조작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배신자들이 또 이재명에 합류할 경우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인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이가 11월 11일 물러나고 나면 붉은 판결을 좋아하는 판사는 4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상황 파악 능력도 박근혜 탄핵 대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려면 국민 편에 써야 되는 거죠 국민 편에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던진 사람들의 가운데 퇴반이 뭡니까 선거 문제 하나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제대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등을 돌려가지고 다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 꼴 좋네 니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거리를 메우고 그렇게 애걸게 이러면 외칠 때 니 뭐했노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탄핵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건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선거부정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기 위해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감옥은 안 갈 것입니다 남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탄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에 칼이 있는 이런 더러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와 국민과 민족이 필요하는 일 절실하게 필요한 일을 내가 해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결기하고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뭉개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나는 나라가 여러분들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넘어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악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저는 뭘 보는 거 아니까 개헌선을 이 친구들이 넘길까지 조작할 것인가 국민들이 전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3만 7천표를 조작해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먼저 부정선거를 감행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권력을 탈재한 겁니다 다음번 선거는 어떻겠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러면 4.15 총선거보다 훨씬 심하게 조작하면 개헌선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그 자체가 뭐죠 그 자체가 적들로부터 여러분들 그냥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통령답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마는 사회생활하면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의 성품이나 품성 태도 인성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고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교적 여러분들 70대 80대 대학교 쓰면 유복하게 큰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 좋고 돈도 잘 쓸고 술도 잘 마시고 그래서 좌파 우파에 두루두루 이런 친구가 많습니다 양정철에도 들어 만났던 그런 관계라는 것이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서울의 중산청 출신들은 대개 제가 여러분들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갈등을 피하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져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무난하게 무난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좋은 사람이다 참 술 잘 사주는 여러분들 그냥 선배다 김건희 여사 여러분 한 번 어디 인터뷰해서 한 번 만나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자기가 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웃었습니다 대충 어떤 남자라는 것이 그동안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분이었구나 한국 사회에서 새칭 이야기해서 무난하고 두루두루 잘 사귀는 그런 사람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당장 모가지를 날렸을 겁니다 내 목이 여러분들 짤리나 안 있더라도 그게 여러분 촌놈들하고 서울 출신하고 많이 다릅니다 옳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두리둥 뭉실 두리둥 뭉실 두리둥 뭉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부정성의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생긴 것 자체가 본래가 본인이 그렇게 갈등을 하고 이런 추진하고 뭡니까 악을 제거하고 뭡니까 선을 구현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 가지고 사법고시 그때는 사법고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법고시 오르고 성성장구한 거고 운이 좋아 가지고 검찰총장 된 거고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사람 일생이라는 것은 뭐 지나봐야 되지만 관 뚜껑 덮을 때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 남자로서 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선거 부정을 덮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생일대에 뭡니까 오점을 남길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고초를 당하면 좌익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들 보험하게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 팔짱 딱 끼고 볼 겁니다 국힘당 의원들은 다 이런 계산회가 다 두더지처럼 숨을 겁니다 누가 옆에 남겠습니까 내가 탄핵당한 한이 있더라도 이 그런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대단히 비겁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국민들을 좌익들의 일당 지배체제에 내몰았던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정말 저는 애통이 합니다 제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알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자신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보호 안 해 주겠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칼이 있을 때 칼을 못 쓰면 본인이 칼을 막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부정 문제들을 계속 제가 이제 거론하는데 정말 이 부정선거를 파헤친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가장 빼앗은 그런 증거 기록물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이 책 가운데 특히 이제 4권이 총선을 다룬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권이 마지막 책으로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또 동시에 보궐선거까지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이렇게 제가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책의 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적으로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도전해 보면 아주 유익한 훌륭한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불편한 일입니다 우울한 미래를 여러분들 예상한다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냥 진교훈이 당선되고 김태우가 낙선됐다 그런 차원의 사건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건은 더불당 내에 있는 그런 선거사기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변의 실무를 주도하는 그런 선거사기 세력들이 첫 번째는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떤 조작을 하더라도 전혀 그 부분에 대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대통령 한 텀 정도는 우리가 실수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노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안면 몰수하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수준으로 그렇게 권력을 탈취하겠다 그것을 대내외 아주 그냥 천명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조작규모 면에서 2020년도 4.15 총선을 훨씬 더 능가하는 사전투표 투표자 개선을 한 34에서 35%의 조작을 단행한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던 2020년도 4.15 총선을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능가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시행했고 특히 이번에는 본인들의 아주 비밀병기인 본인들만 주물러 끌릴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여러분들 주물러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 3만 7,100명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무줄처럼 앞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은 국힘당이 국정 대통령의 국정 지도가 올라가고 국힘당이 어마어마하게 잘해간 뭡니까 국민들의 열화 같은 여러분들 성원을 받고 공천을 뭐죠 그냥 최고로 잘하더라도 국힘당은 대패할 겁니다 국힘당의 대패 수준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본인들의 집권 계획에 따라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예상은 개헌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 번 본인들이 여러분들 정의당하고 해법을 해보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냥 완전히 뭡니까 국민들이 여러분들 아우승을 치던 관계없이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조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의 시운전을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기존에 7번 사용했던 조작값 방식을 탈피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왕창 만든 다음에 그것을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가 가지고 3만 7천백 명을 열어면 그냥 그 위에 딱 여당 후보 이제 야당 후보한테 더블당 후보한테 이런 뿌려 가지고 압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찍소리를 못합니다 대통령은 뭐죠? 국정세신 운운합니다 김기현은 당정세신 운운합니다 꼼짝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은 선거 사기 세력들에 접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제항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대한민국이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더블당 중심의 1당 지배체제하여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들 모른 세월을 가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처럼 나라 골로 가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힘당은 대표할 겁니다 제 이야기만 여러분들 들지 마시고 오늘 권혁부 기자 출신입니다 kbs의 대구 총국장을 지냈던 연세가 좀 있는 분입니다 정도 정의 정직이 나의 추구입니다 내가 있는 나라여야 하나 나라 있는 나여야 하나 나는 나라 있는 나를 삽니다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필력도 있고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예리함도 있기 때문에 이 권혁부 대구 kbs 총국장을 지냈던 분이 아주 문제를 핵심으로 여러분들 공략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24년 또 4.15 총선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이분입니다 기대와 믿음을 거둬들여야 된다 그가 내년 총선의 부정선거를 막을 선관위 계획을 주도할 것이란 인사권자의 주문을 추진할 의지나 자세나 역량 등이 전무해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전투표가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의도된 제도임을 속속들이 그동안 취재해서 도저히 그냥 둘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전투표를 하면 4.15 총선 대피할 것이란 90분짜리 유튜브 방송 6편을 시리즈로 송출한 적이 있다 문재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3년간의 법정투쟁을 해야 됐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율 조작을 통해 180석이라는 당선자를 선관위는 선택적으로 만들어냈다 우리의 사전선거제도는 원천적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한 결정적인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도 하에서 투표율 조작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했는데 여섯 번째입니다 사전선거제도의 치명적 결함입니다 실제로는 100명이 투표했는데 120명이 투표했다고 하고 20표를 특정인에게 당선시킬 수 있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이번에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과 국힘의 사전선거 득표율이 63대 36의 법칙이 그것이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65.48% 대 국힘당의 30.54%가 투표율 조작에 키막힌 결과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당일 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장의 선거인 명부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선거인 명부는 모두 다 선관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100장을 만들 수도 있고 200장을 만들 수도 있고 사전투표지를 300장을 만들 수 있죠 사전투표자를 선관위는 있다고 강변하지만 당일 투표장의 오프라인 장부가 아닌 중앙선거 관련 서버에 담겨 있어서 조작에 얼마든지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런 미친 제도를 그냥 대한민국 실행에 옮겨가지고 그냥 나라가 완전히 좌익들의 수준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지난 총선 재검표 과정에 사전투표 통합선거인 명부를 지워 없이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그 기록을 지은 것은 부정선거 자백입니다 선관위 서버 ip 주소만 아니면 북한의 원산 특가기나 중국 심량의 텐센터에서 개표방송의 실시간 개입의 결과를 주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보안체계를 점검하자는 국정원 요구를 거부해 놓은지 승관입니다 나는 사무총장이 이미 김용빈입니다 내부의 벌건 세력의 보삼이 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얼굴 마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전선거 관리 운영과 시스템을 이대로 두고는 내년 총선 4.15 총선보다 더하면 됐지 필표는 자명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강서 사전투표 결과를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선거 1,707표 1.31%의 초접전이었습니다 사전투표는 65.48 대 30.54였습니다 같은 동네가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생판 다릅니까 3,800여 표를 조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되묻은다 바보 같은 방문입니다 누가 밝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혁부님의 의견을 대구 kbs 총국장을 지내신 권혁부님의 의견을 소개한 것은 저 의견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은 좀 신뢰도를 더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요약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약 3만 7천 표 이상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주해서 가짜 사전투표자를 만들고 그 전부를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에 거소선상투표에 투입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해왔던 약간의 투표자수 조작과 주로 사용해왔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이른바 조작값 방식을 탈피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그동안 숱하게 지적되어 왔던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구마다 필요한 만큼 이상의 사전투표 투표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동안 사용했던 7번의 사전투표 조작 방법에 비해가지고 간단하고 아주 파워풀하고 더욱더 여러분들 유용한 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를 확실하게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 4.15 총선에서 아마도 선거 사기 세력들은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그다음에 헌법 개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부정선거를 단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는 전혀 민심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나 국힘당의 총선 전략이나 국힘당의 공천에 전혀 무관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불당에서 선거 사기를 계획하고 그들의 여러분들 명령이나 지시를 맞추어 가지고 선관위 내에 압약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선거구마다 더불당 후보에게 뿌려주는 더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공직에 있으면서 성진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본인의 앞날과 관련해서 아 윤석열 정부가 이미 저물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권력이 넘어가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 장기 집권 이해찬이 그동안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했던 3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좌파 장기 집권이 공고하게 한반도의 남쪽에서 뿌리를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성진의 목을 매는 검찰이나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사들은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굉장히 유심히 보면서 자신의 앞날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방송에서 지적한 것처럼 윤 대통령의 보신의 안위와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좀 그냥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그냥 트레이더 그냥 거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다는 것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부정선거의 수령에 빠져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종류의 결기와 결단과 기계는 서울의 중산층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처음부터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길을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 사이에 뭐 이변이 생겨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가 덜 주지는 그런 아주 작은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수가 있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배가 불러 가지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이 나라가 선거 부정에 그냥 갇히는 것을 통절하게 생각할 뿐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내 안께 여러분들 밥 들어오는 일도 아니고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할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권력을 장악한 이너스컬에 속하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수탈과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 전편을 보시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 근사한 구호를 갖고 출발하더라도 특정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한 사회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계급이 탄생하게 되면 자원 배분이 심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추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국가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포퓰리즘이 극성화되고 선거 부정 세력들이 공고히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가지고 특정 세력에 편의하는 정책을 계속 쓸 겁니다 그러면 계속 자원을 여타의 사람들에게 수탈할 수 있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체제가 고착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를 보다 어차피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거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라앉고 국민들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전망을 보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비극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펼치는 사람은 일단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사심이 없는 사람이고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글과 말을 편집하거나 왜곡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품성 자체가 애시당초 젊은 날부터 의로움과 오름과 반듯함이라는 부분에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 비중을 떠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권력을 탈취하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망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심성상 북한을 보게 되면 우리가 70년 동안 자유인으로 만끽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편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운 좋게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됐지만 그것은 한반도 역사 5천년을 보게 되면 아주 짧은 그런 시간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노예의 여러분들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길 바라고 특히 신앙이 기뻐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너무너무 악합니다 이번과 같이 이렇게 강수구청장 선거에 내놓고 조작할 정도가 되게 되면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주위의 여러분들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고초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잔인할 겁니다 그렇게 실례하면 한반도에 남북한이 다 비슷한 체제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미국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은 여론으로 돌아가는 국가입니다 문정권 같은 그런 정권이 두 번 세 번 정도 가게 되면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이 다룰 수 있는 많은 수백 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러면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신경질을 내드리도록 밖에 그렇게 이러면 될 갈국에 되면 결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화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친중국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중국의 발바닥 수준으로 나라를 밀어넣을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을 너무나 우려합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이나 저의 소원이나 저의 기도 제목과 달리 백성들은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냉철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린 바는 윤석열 대통령에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것이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선거 사기 시력들이 뜻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당정세신을 외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당할 수 있는 불이기란 부분을 계산할 것이고 그래서 그냥 타협점에서 그냥 묶고 가기를 바랄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신의 앞날과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대들지 않으면 한국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긴 미래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불꽃처럼 타올랐던 7,80년이라는 것은 그냥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고 큰 여러분들 5천년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노예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10월 18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서도 그게 무강각한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이 노예로 사는 것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의 노예로 사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당분간 선거 문제가 이렇게 정리정돈될 때까지 공병호TV는 좀 많은 부분을 선거 문제에 여러분들 할애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공동체 차원에서 매일매일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비용을 치렀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선택을 내리게 되면 그때 그것 때문에 기사 회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났을 때 개표가 종료되기 전에 황교안 당시 당대표가 그냥 사과 성명을 내고 그냥 사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발생하고 나서 몇 시간 며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경과된 시점에서 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그런 은밀하게 선거 부정을 해온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 그리고 역시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더불당 내 외부에서 대한민국의 그 부정선거를 이렇게 추진해온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윤석열에게 한 텀 정도는 넘겨줬지만 2017년도에 선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을 당선될 때 우리가 가졌던 것처럼 더불당 내부에 압약하는 선거 조작 세력들은 결국은 한국이란 그런 배를 우리가 납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분이 댓글에서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썸네일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엉티게 하는 그런 썸네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제 성정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냥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을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오늘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이러면 이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는 거냐 다들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이냐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번에 여덟 번째 공직선거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그러니까 문 정권에서 다섯 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세 번의 이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한 그런 소위 선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여덟 번째 있었는데 특히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선거 사기범들이 지금까지 소소하게 사용해왔던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유령의 가짜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본인들이 이제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에게 밀어넣어 준 것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겁니다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를 거의 4년 동안 다루온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담하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대규모로 득표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약간 의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 또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발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항상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의 제약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대규모입니다 이 대규모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비교를 하면 이번에는 강서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전투표자 수의 약 34%의 득표수를 이동시켜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러면 역대 사전투표 조작 역사에서 가장 극심하게 득표수를 조작했던 데가 2020년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전국 평균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4%라는 것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득표수 조작을 실행해 옮긴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 가지고 한 1만 5천 명 정도의 당일 투표자 수가 2020년도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나 데이터상으로나 통계적으로 초등학생도 사전투표 조작이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그다음에 목, 금, 토 어제까지 1월 이렇게 한 4, 5일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실망스럽게도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한민국의 제도권 정치인들 제도권 정치인들이 완전히 선거 사기 세력들의 듯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렇게 설치해 놓은 듯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 부정을 해결하고 넘어갈 의지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아마도 본인의 그런 퇴임 이후에 안위나 또 재임 중에 탄핵 같은 문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의 밥그릇 정도는 내가 손을 대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윤 대통령의 그런 판단 지금 대통령 중심제 사회고 제도권 정치에 있는 국힘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냥 이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쳐놓은 듯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외에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제도권 정치권 내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늘 예상해 왔던 것처럼 상대방의 그런 밥그릇 정도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런 의중 뒤에는 본인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 재임 중이나 재임 후와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유감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제도권 정치 내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도권이 해결할 수 없으면 국민들이 제항하는 건데 이제 국민들이 제항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이 많이 바뀌었고 선거 부정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휴유증이라든지 피해를 국민들 가운데서는 소수가 여러분들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그런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586 운동권들과 특정 정치적인 그런 지역의 연구를 두고 있는 그런 젊은 지금은 나이가 들었네요 그런 한 60줄 가까운 그런 운동권 586 운동권 출신들이 기획했던 것처럼 무력을 쓰지 않고 탱크나 총칼을 동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일당 체배 체제에 거의 장악을 하는데 거의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두고 저는 그 의미를 선거를 마쳤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단순하게 강석 구청장 자리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사회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대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길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긴 그런 소위 자유민의 신분을 자유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민의 그런 신분을 빼앗긴 그런 상태 이제 그런 상태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는 이 체제가 이제 굳혀지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과 특정 정당이 협력관계를 맺어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그런 상태가 되면 수십 년이 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이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겠지만 그거는 시간을 두고 청구수가 날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의 그런 즐거움이라든지 편리함 외에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터닝포인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제도권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안의를 위해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중핵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내가 빼앗을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결국 한국호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결국은 외관상 다당제를 취하지만 선거를 장악한 일당이 한국을 장악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뻔히 그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어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번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나 이런 면을 쭉 보면 다 사소한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 사소한 일에 언론들이 그냥 지면을 장식하고 있고 국민들은 눈이 가려진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소위 강서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강서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재판이 돼서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영대학원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권력을 훔치고 그것이 또 2024년과 2027년 또 총선과 대선에서 완결판으로 한국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들이 요리하는 20년 40년 50년 좌파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어떻게 권력을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내다보고 판단하는데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단히 유용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